안녕하십니까 사랑아 명곡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선물하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저 구독자가 의사분이 있어 대한민국에 의사분이 구독 눌러줬어 의사 형님이 50살이 넘으셔요 근데 되게 동안이야 그 형님은 내 꿈을 위해서 응원해준다네 말 다한거 아니야 의사가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기 전까지 의사랑 랭담할 그런 위치가 안됐어요 이제는 의사가 나한테 응원한다잖아 말 다한거 아니야 12일 만에 두고 끝난거야 5년도 안걸리겠다 정세계 2일이 2년 잡아 2년 또다시 다시 끝난다 가슴 펴고 심한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사랑아 사랑아 그리우네 사랑아 이렇게 아픈네 사랑아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아프고 아파 해야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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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또다이 사랑 사랑 와서 또 이렇게 혼자 얼마나 아프고 아프고 해야 아프고 해야 할 수 있게 늘 사논아 이건 페이싱 개의 인명이면서 내 유튜브에 구독자이시면서 내 꿈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서 그 형님이 정식적으로 많이 생각이 많으신데 그것까지 언급 안할게요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니까 일단 형님 의사 형님 와 되게 동안이야 50이 넘은데 30대밖에 안 보여요 얼굴에 40대야 사람이 역시 여러분들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죠 동안이 되는겨 나는 지금 27명인데 난 몇 살이야